광주 등호사인 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등호사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티어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 빚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2년 만인 7일 나온다. 국내에서 야구장 피해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따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련 피해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 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광주시와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의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빚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의뢰 소음 피해 기준을 60dB 이상 빚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 지수 인공조명 빚 공해 정도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 2600만원 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와 구단은 주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항소 여부와 함께 배상 주체와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실제 경기가 열린 기간 해당 아파트 야구장에서 검증기일을 열고 소음과 빚 피해 정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8,000, 연면적 57,00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7,000여명이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스비바프 골뱅이 이너.co.kr 2017년 12월 6일 15, 23 송고 4.5 8.5 감사합니다.